미네소타주의 쉐리프국은 어제 급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한 프린스의 시신 부검 결과 외상의 흔적이 없으며 그의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미네소타주 카버 카운티 쉐리프국은 어제 사망한 프린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시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발표하지 않았고 완전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검사 종료와 과정에 따라 며칠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미네소타주 자신의 스튜디오 엘리베이터에서 무의식 상태로 발견된 프린스는 긴급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번 달 두 차례 공연을 미뤘던 프린스는 독감을 앓고 있었다고 발표했고 15일에 가진 애틀랜타 공연에서 그답지 않게 공연을 80분 만에 마치고 부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프린스는 이 공연을 마친 뒤 돌아오던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린스 측은 그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고 지난 토요일에는 미네소타의 페이질리 팍에서 깜짝 댄스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TMZ는 이에 대해 약물 과다 복용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검을 마친 프린스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며 검시국은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